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2021 슬린더 및 시즌 리프팅 사실을 찍기 위해 와있어요. 너무 다리가 유연성이 없어 보이네. 이리 오라고 해야지. 여기서 아니야. 유연. 너무 많이 있어. 스포티한 느낌? 영화면서 원래 눈보고 이렇게 딱 들고 있어줘야 되는데. 이거? 오 나! 나라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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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포커스를 못 맞을 정도로 움직이려면 얼마나 빨리 움직여야 돼. 최체는 인정에서 멋있어 이거 하면 진짜 빠진다 이거. 놀아나 지름이 좋아한 느낌으로다가 놀아나 지름이 좋아한 느낌으로다가 놀아나 지름이 좋아한 느낌으로다가 다시 뺀다구니 저한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좀 더 내추럴한 컨셉? 작년에는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찍은 거라면 올해는 좀 더 편안하고 래처럴하고 스포티하고. 승찬이라기보다는 잘 버텼다. 올해 잘 버티고 있다. 2021년도 잘 버티자. 2021 시즌 그리팅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단길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걸 준비를 못 했는데 안전수칙을 다 지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서 2021 시즌 그리팅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0을 아주 힘들게 보냈는데 우리 식구들 2021은 시즌 그리팅과 함께 좀 더 활기차고 희망적인 그런 2021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김남길의 시즌 그리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아이돌도 아니고 언박싱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굳이 언박싱까지 해가면서 아니 뭐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면 뭐든지 합니다. 아니 뭐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면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합니다. 가지고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nting